안녕하세요. 위드뮤입니다. 오늘의 언박싱은 새로다운 재배원의 응원봉을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 재배원이 떠오르는 파란색의 아웃박스는 깔끔하면서도 홀로그램으로 강조되어 있는 재배원의 로고가 포인트예요. 너무 예뻐서 인터폴 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재배원 응원봉의 구성품은 아웃박스, 응원봉, 응원봉 스트랩, 보증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함께 언박싱 해볼까요? 아웃박스를 열어보면 재배원의 고급스러운 응원봉 등장 먼저 응원봉 스트랩이에요. 자랑스러운 재배원 로고가 적혀져 있어요. 상품 보증서는 꼭 꼼꼼하게 읽기, 이용 시 주의점과 배터리 교체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답니다. 스트랩은 응원봉 하단의 구멍에 넣어서 착용할 수 있어요. 구멍에 스트랩을 넣고 잘 고정시켜 손목에 걸어주면 재배원과 제로즈 그리고 응원봉의 만남 너무 기쁘다. 이번에는 응원봉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약속을 의미하는 반지로 디자인된 재배원 응원봉. 핸덤인 제로즈를 상징할 수 있는 장미꽃 모양의 귀여운 재배원 이모지가 포인트예요. 이렇게 영롱한 응원봉 본 적 있나요? 제로즈 내가 장미꽃 사줄게 따라와. 이번에는 응원봉 작품을 위해 배터리 체크를 해볼까요? 하단에 배터리 커버를 열어 방향 확인 후 AAA 알카라인 건전지를 넣어주세요. 건전지를 모두 넣고 커버를 닫으면 제로즈 응원 준비 완료! 재배원의 응원봉 나이트 모드는 5가지예요. 화이트 온 블루 온 브리징 블루밍 블루밍 마지막으로 로테이션 오픈 만약 이 응원봉으로 콘서트장을 가득 채운다면 이렇게나 장미꽃처럼 화려하고 예쁠 수 있나요? 나 재배원 응원봉 아니면 안 먹는다고 진짜 진심으로 제로즈라면 이 응원봉 좋아해. 좋아해줘. 그리고 진짜 놀라운 점 하나 등장! 응원봉 상단에 장미 파츠가 열린다는 사실! 파츠 하단에 재배원 이모지를 빼내면 응원봉을 자유롭게 커스텀할 수 있어요. 파스텀 폼 미쳤다! 커스텀이 끝나면 이모지와 파츠를 다시 차례대로 끼워주세요. 이거 정말 재배원 응원봉의 축복이 끝이 없네! 오해 시먼! 나 응원 준비 완전 알려! 새로 나온 재배원 응원봉으로 두 번째 미니 앨범 멜팅 포인트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믿음이는 다음에 올게요. 안녕! 저를 구독하시면 다양한 케이팝 소식을 만날 수 있어요.